한국고세군이 오는 27일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나섭니다. 한국고세군 자선냄비본부는 오는 27일 서울광장에서 시종식을 개최하고,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거리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올해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전국 350여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며, 톨게이트 모금, 교회 모금, 찾아가는 자선냄비 모금, 물품 모금, 온라인 모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올해 모금 목표액은 55억 원이며, 지난해부터 진행된 디지털 자선냄비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국고세군 박종덕 사령관은 모금활동을 통해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으로 2014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종소리를 힘껏 울리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.